자, 내가 죽여요! 살고 싶어? 그럼 얘기해봐 무서운 이야기 극도의 공포가 피젯갈까지 바꾸지 누가 와도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고 체포한 박씨를 서울로 긴급호송하게 임시 비행편을 마련한 상태입니다. 물을 좀 살려주세요. 쥐새끼한테 물은 거 아니야? 그 인간들한테 또 뺏길 수 없어. 여기까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건 네가 처음이야. 이제 내 차례인가? 오늘 무서운 이야기.